은혜를 원수로 갚은 선비 옛날 어느 구울에 소 돼지를 잡아다가 파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칠이었는데 오두막에서 부인과 어린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람들은 고기를 사면서 백정을 무시하고 천대하였습니다. 성칠아, 이게 안근이냐? 네, 맞습니다요. 더러워서 못해먹겠네. 백정은 속으로 욕을 하였습니다. 백정놈아, 쇠고기 두근데 해봐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대를 받으니 백정은 속에서 천불이 날 지경이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꾹 참고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선비가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손해장 한금만 달아주시겠소? 백정은 처음으로 듣는 존댓말에 놀란 눈으로 선비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손해장 두근을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분명 한금만 달라고 했는데 예, 한금 맞습니다. 백정은 처음 듣는 존댓말에 자기도 모르게 고기를 더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술을 가지고 그 선비댁을 찾아갔습니다. 선비는 그 공부를 하던 중 낮에 본 백정으로부터 술을 선물받게 되었고 찾아온 손님을 그냥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어서 백정을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선비는 술상을 내어어서 백정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장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철 들고 보니 칼을 들긴 들었는데 장수가 아니라 소 돼지를 잡는 칼을 잡았지 뭡니까? 이런 장사를 하다 보니 어린아이나 하녀에게도 차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살아야 하나요? 죽어야 하나요? 내가 하는 일이 못난 놈이나 하는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이 없으면 고기 맛을 볼 사람이 어디 있겠소? 가령 초를 파는 장수가 둘이 있다고 칩시다. 한 장수는 오늘은 몇 개를 팔고 얼마나 이문을 남길까 생각하며 상을 찡그리며 팔고 있고 다른 장수는 이 초를 사가서 저녁 밥상을 밝혀 즐겁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웃으며 판다면 어느 쪽이 더 잘 팔리겠소? 또 이 고기를 사가서 구워 먹은 병자가 원기를 차리기를 기원하는 마음 담긴 쇠고기 맛은 뭔가 다를 것이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지 않소. 보살의 얼굴에 누가 함부로 대하겠소. 선비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의 말을 경청하던 백정은 깊은 감명을 받고 일어나 큰절을 하였습니다. 그 후 선비의 말을 새겨들은 백정은 하대하는 손님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고기를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막말을 하다가도 성칠에 웃는 얼굴을 보면서 더 이상 심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고기를 썰면서 좋은 마음을 담아 팔았더니 고기 맛이 좋아졌고 입소문이 자자하게 나자 멀리서도 백정의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백정을 하대하지 못했습니다. 웃는 얼굴에 차마 막말을 할 순 없었습니다. 마침내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만 고기를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백정은 신바람이 나서 고기를 팔았고 살림도 넉넉해졌습니다. 어느 날 백정이 장에 나갔다가 유연히 선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책들을 잔뜩 가지고 나와 팔고 있었습니다. 백정이 반가워하며 다가가자 선비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도망치듯 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밤이 되자 백정은 선비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선비님 왜 귀한 책들을 장에 팔려고 하셨습니까? 내가 일은 안하고 몇 년간 납방만 하는 과거 시험에 매달려 책만 읽고 있으니 이젠 곶간도 비어서 끼니도 거르게 되었다네 이 추운 겨울에 냉골에서 가족들이 떨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내가 배운 거라곤 글 읽는 재주뿐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부디 자네 일을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주게 아니됩니다. 선비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런 철한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된 것도 선비님 덕분인데 제가 선비님을 도와드릴 테니 이니 걱정은 일전하지 마시고 글공부나 계속하십시오. 그리하여 선비는 계속 글공부에 매진하게 되었고 백정은 고기와 음식을 선비 댁에 매일 가져와서 선비 가족들은 끼니 걱정 없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우리 집 음식을 선비 댁에 다 갖다 바치면 우리 살림은 어떻게 되는 거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다 선비님 덕분이란께. 어느덧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고 선비는 과거 시험을 쳤는데 장원 급제를 하여 이 고을 사또로 부임이 되었습니다. 백정은 선비님이 잘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선비님을 뵙기 위해 동원에 가서 사또께서 자신을 잘 안다며 들여보내 달라고 했으나 백정의 행색을 보고 포졸이 들여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도록 애원을 하니 포졸이 마지못해 사또께 가서 사정을 말했지만 사또은 모르는 자라며 백정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백정은 너무 야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멋지된 영문인지 집이 활월 불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뿌리며 불을 꺼보려고 하였지만 오두막은 삽시간의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아들과 쳐도 불 속에서 타버렸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백정이 울부짖고 있는데 바닥에 삿부의 갓이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백정은 자신이 천박한 백정이라서 상대했다가는 자신의 명예에 누가 될까봐 피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인간이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단 말인가 나도 이젠 참을 수 없다 그 길로 백정은 장사를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가 무술을 갈고 닦아서 가족을 죽인 원수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나 백정은 이 고을에 나타났습니다. 백정은 주막에 들어가서 술을 주문하고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 성칠이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은 어떻겠소? 벌써 10년이 지났구먼요. 밤에 갑자기 불이 나서 오두막이 홀랑 다 타버리고 처자식도 그 집에 있다가 모두 죽었지요. 백정 성칠이는 그 후 이 고을을 떠났는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죠. 그 집 주변에는 비오는 밤이면 두께비불이 날아다니고 귀신 곡소리가 들린다고 사람들이 얼씬도 안하고 있지요. 이 고을 사또는 어떻게 되었소? 지금은 2조 판서가 되어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되었지요. 나그네는 아무 말도 없이 술을 연거푸 마시고 있었습니다. 주모는 삽갓을 쓴 나그네가 왠지 수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그네의 행색을 유심히 보았는데 언뜻 보인 눈빛이 예전에 사라진 성칠이의 모습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모는 2조 판서 댁에 찾아가서 하인에게 성칠이가 나타났다며 일러주었습니다. 주모의 말을 전해 들은 대감은 그 지역에서 무술 실력이 가장 뛰어난 자를 불러 성칠이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보여주며 잡아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날 밤 무반은 산속에서 성칠이를 만나게 되었고 주사람의 격정적인 칼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반은 사력을 다해 칼을 휘둘렀으나 그만 성칠이 칼에 맞게 되었고 더 이상 대결할 힘이 없게 되자 타고 온 말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 길로 성칠이는 대감댁에 찾아가 문지기들을 칼로 위협해서 대감이 있는 안방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밤에 감이 쳐들어온 이가 누구인고 나를 알아보겠느냐 내 놈의 옷을 베기 위해 10년간 갈고 바꾼 칼이다 언젠가는 자네 칼에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 그래 이 칼을 받아라 아버님 그때 문을 열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나 모르는 사이에 계집질까지 내 가족을 한꺼번에 없애주마 여보 이제야 돌아오셨군요 자세히 보니 아내였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과 처가 살아있다니 백정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아버님 대감나리 덕분에 지금까지 저희는 잘 지냈습니다. 지금껏 나를 원망했겠지 내가 옛날에 자네를 반갑게 맞이했다면 평생 백정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을걸세 자네를 우리 가문의 새사람으로 만들려고 내가 이런 일을 꾸민 거였다네 자네 꿈이 장수가 되는 것이라고 했지 천군만마를 호령하는 장수를 만들기 위해서 자네를 일부러 푸대접했다네 자네 무수 실력은 이미 시험해보았네 최고의 무관을 이긴 실력이니 이제 훈련대장이 되어 나와 일해보지 않겠나 나니 이 은혜를 어찌 갚을런지 백정은 무릎을 꿇고 모여라였습니다. 그동안 나를 원망하며 살아왔겠구먼 이젠 부디 행복하게 백정이 10년 동안 깊은 산속에서 무예를 닿고 칼을 갈아온 바위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바위를 숫돌바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양만이니 천민이니 하는 신분에 있지 않고 사람 댐에 있다네 신분을 초월한 만남으로 백정은 큰 가르침을 받았고 마침내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전설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lesantivable captured by